전 세계 청소년 4만 명이 모이는 지구촌 축제, 스카우트 젠버리 대회가 내일 우리나라 세만금에서 열립니다. 10대인 스카우트 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요원들도 참가하는데요. 이들이 야영을 하는 장소에는 햇볕을 피할 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린 대원들 위주로 시설을 설치해서 그렇다는 게 주최 측의 해명인데요. 불볕 더위가 어른 아이를 가리지는 않죠. 김민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개막 사흘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현장을 찾아 강조한 건 폭염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였습니다. 젠버리 야영장에는 그늘 쉼터 1720개소와 7.4km 길이의 덩굴 터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 대비 시설이 전혀 없는 야영장도 있었는데 이 장관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위치가 언급됩니다. 인터내셔널 서비스틱, 운영요원들이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들을 지원을 합니다. 조직위 측이 언급한 곳을 가보니 운영요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가져온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도 운영요원들은 텐트 속에서 쉬거나 햇볕을 그대로 쬐고 있었습니다. 조직위 측은 스카우트 대원들은 청소년이라 더위에 약하고 운영요원들은 다른 곳에 가서 쉬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야영장에 설치된 그늘 쉼터조차 20명당 1개 수준이라 참가자들이 폭염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